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또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학 씨나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선관위원 9명이 욕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참 딱한 것은 웬만큼 생각하는 힘이 있고 양식이 있는 시민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알지 않습니까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이렇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을 좀 보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국민들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가지고 선거 범죄가 밝혀지기가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참 애간장이 타는 국민들은 당연히 이렇게 선관위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이 정도까지 밝혀지게 됐으면 국민의 힘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감사원 직무감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이건 범죄니까 검찰의 공공수사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선거 범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 상황이 참 어렵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실을 직시하거나 과학적 발견 같은 부분에 대한 그런 인정을 하기보다도 그냥 뜬구름 같은 그런 소문에 많이 휘둘리고 또 진영의 여러분들 패거리의 여러분들 휩쓸려 가지고 사실이고 과학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 편이면 다 정이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나라 상황이 조금 맨정신으로 보게 되면 딱 한 것이죠. 지금 김기현 당대표가 선관위가 반쪽짜리 감사 수용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선관위 사람들이 제정신이 있는가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했는데 이런 김기현 당대표의 주장을 받는 분들도 아니 검찰 수사 의뢰하면 되는 거지 감사원 감사 좀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여러분들 참 당대표도 딱 한 사람이다. 지금 선관위 문제는 선거범죄가 핵심이고 그것은 당연히 검찰의 고유 기능 가운데 하나인데 공공수사부가 있어 가지고 선거범죄만 전담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그게 의뢰해 가지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지 감사원 직무 감사인다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검찰에 또 의뢰할 건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이 조선일보에 실린 이 기사의 하단에 가면 참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안 돼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기사가 뜬 지가 얼마 안 됐는데 57개의 여러분들 댓글이 올라 있습니다. 그 댓글을 쭉 읽다 보면 놀랍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선관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 어떤 짓을 해왔는지를 소상히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대법관 출신의 선관위원장이나 배운 만큼 배운 선관위원들은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다 뭐죠 그냥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딱 해서 보통 시민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왜곡한다는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57개의 시민 의견들 가운데서 그대로 여러분들 그냥 한 번 잘라내기를 해봤습니다. 그 사이에 중간중간 취사 선택하지 않고 여기에 한 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총선 대선에서 얼마나 숨기고 싶은 것이 엄청나면 선관위가 자기들 필요한 것만 쏙 골라서 수사를 받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 2020년 4.15 총선에서 뭘 그렇게 숨길 게 많냐 당신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뭘 그렇게 숨길 게 많냐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들 이 주장에 대해서 194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니 뭔 감사를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것만 빼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감사합니까 아니면 고마울 때 사용하는 감사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찬성이 173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알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 문제가 뭔지 언론들이 그렇게 뭐죠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선관위가 이런들 발강을 하듯이 해가지고 절대 우리는 선관위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 뭐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시민들이 안다는 겁니다. 여기에 선진한국님은 국민의힘의 김기은 당대표가 참 답답합니다. 감사원은 직원 채용이나 감사하시고 검찰 공공수사부에게 사유로 부정선거 수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 부정선거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꿀벙엇버거리입니까 핵심은 직원 채용이 아닙니다.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수사는 검찰의 공공수사부가 해야 됩니다. 김기현 당대표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참 답답한 사람이고 참 답답한 국민의힘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선진한국님이 무려 138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이 반대입니다. 이게 민심이고 이게 여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들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깔아뭉개고 은폐하고 그냥 딴 데 보고 먼 산 쳐다보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은 하늘 보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입 다 다무시고 국민들이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론을 여러분들 보는데 제가 왜곡하는 것이라는 소식을 여러분들 그런 지적을 받기 시키러 가지고 관심 순서 순으로 여러분들 소팅을 한 다음에 위에 세 분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코끼리 더듬기 님은 좌파가 국권을 움켜쥐고 나서 법원 국정원 검찰 경찰 권익위 방통위 등등 전방위적으로 정권 수호의 도구로 만들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선관위일지도 모릅니다. 신뢰할 수 없는 투개표 과정 편향된 판정 그동안 드러난 여러 문제들은 심각하기 짝이 없습니다. 선관위를 새로운 조직으로 재탄생시키지 않으면 국가의 장례의 심각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아는 겁니다. 이분들이 뭔지. 자유 님은 4.15 부정선거 의혹 국민들의 소중한 권리로 투표 단 한 표의 부정도 용납이 돼서 안 됩니다. 단 한 표로 당락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앙선거할리위원장의 권순일 2017년 11일부터 2020년 11일까지 재임했다는 2020년 4.15 부정선거 의혹으로 서울 강남 서초 전국의 젊은증 중심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라고 블랙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났습니다. 사전투표 전자개표의 부정은 없었는지요? 또 중국이 선거에 개입은 없었는지요? 4.15 부정선거 의혹은 공병호 tv 이봉규 tv 황교안 tv 민경욱 전 의원 박주현 변호사 증거 폭로 그 외에 유튜브 방송에서 의혹 증거를 폭로하여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검찰은 선거에서 부정부패는 없었는지 감사원은 선관위 감사라 국민의 주권을 지키고 공명선거를 위해서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국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국민들을 바보청 지치고 받으라도 사람들은 선관위 문제가 뭔지 선관위와 무슨 일들을 해왔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32명이나 찬성을 한 겁니다. 상황이 이런 겁니다. 진공개님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죄를 지은 게 얼마나 많기에 무조건 숨기려 듭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인님은 대통령이 너무 몸을 사립니다. 선관위에 이런 그런 함부로 하는 일에 대해서 통치권을 행사해야 될 상황입니다. 27명이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무슨 일이 문제인지. 선관위가 불법한 행위가 제기됐다면 의당 합당한 감사와 수사를 받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이미 국가정보기관에서 선관위가 북한 해킹의 공격을 받았던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선관위 자체가 스스로 전문적인 감사를 받기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여러분들 국민들이 덜 끌어올라도 감사를 한정적 감사를 받겠다 하겠냐. 숨기고 싶은 게 숨겨야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9명의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선관위원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원장 1명 선관 여러분들 위원 9명은 다 거숙인 겁니다. 헛수압이 갖고 그 밑에 여러분들 사무처 직원들이 이렇게 조종을 하는 겁니다. 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업무가 예를 들면 감사 대상이 들어가거나 검찰 수사 대상이 들어가게 되면 본인들이 숫자를 조작해서 그동안 대한민국 국정을 농락해온 것이 다 밝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시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국가기관의 헌법이 정하는 감사원의 감사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행태로 수용하겠다는 주장을 어떻게 펼칠 수 있냐. 선관위는 감사도 부패식으로 하냐 이렇게 국민들이 묻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없는 일을 꾸며 가지고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엄해하자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는 기본적으로 숫자를 조작을 해왔지 않습니까.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숫자를 조작해왔기 때문에 그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숫자에 조작된 그것이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 선거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 최종 결과물이죠. 그게 고스란히 남지 않습니까. 그 남은 것을 분석해 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2023년 4.7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다 숫자로 밝혔지 않습니까. 숫자로 밝혔기 때문에 겁이 나겠죠. 숫자는 뭐 여러분들 로비가 안 통하지 않습니까. 숫자는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숫자는 뭐 우리 편이다 이렇게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숫자는 숫자거든요. 엄청나게 냉정한 것이 숫자입니다. 이 숫자로 여러분 조작한 게 다 드러나 있잖아요. 5월 30일 날 이런 선을 보인 도덕놈들 5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찬진 사무차장점 사무총장 직무대형으로 치러진 첫 번째 조작선거가 어떻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지가 시도지사 선거는 어떻게 조작을 했고 그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 선거는 어떻게 했고 이 도덕놈들 5건에는 여러분들 한 장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까 문정권 하에서 치러졌던 마지막 문정권 하에서 치러졌던 2021년 서울시장선거 부산시장선거 보궐선거죠. 그 선거는 박원순 씨하고 오그돈 씨가 성추행사건의 연루대가 치러진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승리할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그래도 박영순 씨하고 여러분들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낱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좀 두렵겠죠. 그래도 안심해도 될 겁니다. 국민의 힘이 선거 여러분들 범죄까지 다룰 의지는 지금으로서는 별로 없으니까 선관 내 선관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선관위원장이나 장관급 대우를 받고 폼 잡고 사는 선관위원 아홉 분은 뭐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 범죄까지 이번에 다루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다들 잘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잘 살면 나라가 많이 어려워지겠죠. 다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해 가지고 거짓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 다음에 자식 세대가 어떻게 어려워지든 관계없이 우리끼리 잘 해먹고 잘 살자 그렇게 해서 선거를 분탕질을 치고 선거를 조작하고 득표수를 조작하고 그런 짓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종사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부역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잘 살기 위해서 나라를 완전히 국민들을 그냥 쓰레기 시붕창으로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노태하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저렇게 뭐 끝까지 선관위를 옹호게 하는 것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악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나라도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야기 자신의 이익과 한 패거리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나라도 팔아먹는 겁니다. 나라도. 그런 것을 저는 보는 거죠 이 선관위가 지금 하고 있는 노태학 씨라든지 선관위원 9명 그리고 선택적 숙사만 받겠다 이런 주장을 제 눈에는 물어보이는 거 아니까 인간이란 것은 너무나 자기 이익에 충실하고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도 팔아먹을 수 있고 자기 패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식 세대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도 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도 관찰할 수 있고 지금도 제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얼마든지 나라를 팔아먹겠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